광주시의 다양한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가 25일 출범을 알렸습니다.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는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협치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민관위 협치를 통해 여러 요구와 갈등을 예방하고 반목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인권 이주민, 문화예술, 안전, 도시교통 등 9개 분과로 재개편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5대 전략 8대 과제를 추진하고 타지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민관협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주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힐로 광주 정지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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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